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충 일하고 쉽게 살자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퍼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정책조차도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있어야 잘 살 수가 있고 또 창조가 있어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혁신이든 창조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된 과정이 없이는 소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뻔쩍하거나 아니면 아주 쉽게 백일책이나 아이디어를 손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의 문병로 교수의 갈름에는 항상 문제의식과 고민과 해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12월 18일자 중앙일보에는 문병로 교수의 창조성은 지루한 기초학립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새겨봐야 될 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해법과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요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의견을 더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창의성의 원천을 불규칙이나 튀는 것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문병로 교수의 주장입니다 잘못된 창의적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다 튀는 옷과 헤어스타일, 불규칙적인 생활, 개인주의, 거침 없는 자기주장, 대학 중퇴나 정규 교육 부재, 창의성을 이런 외형적인 특성들과 연관시키는 기사나 포스팅을 자주 본다 이런 것들은 일부 창의적인 사람들의 드러낸 그 모습일 1분일 뿐 역방향으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더 창의적인 것은 아니다 자주 창의성을 성실함이나 꾸준함의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창의성은 오랜 기간의 축적의 결과물로서 등장합니다 반드시 축적하는 그런 과정이 고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창의적 산출물은 블록 쌓기처럼 착실한 기초 쌓기의 결과물이다 축적의 결과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병로 교수의 주장입니다 창의적 산출물은 하위의 지적 빌딩 블록들을 결합하고 거기에 어떤 새로움이 가미될 때 만들어진다 산출물의 레벨은 자신이 가진 하위 빌딩 블록들 가운데서 가장 레벨이 높은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좋은 품질의 빌딩 블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수준의 빌딩 블록을 가진 사람이 발휘하는 창의력이란 것은 초등학교 레벨의 산출물에 국한된다 창조성은 무에서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가진 기초에 연동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문병로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의견한 창의적 결과물은 자신의 블록 쌓기 레벨의 끝자락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진 일종의 지적 토대, 지적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학교를 떠난 이후에 평생학습을 통해서든 평소에 자기 자신만의 튼튼하고 독특한 지적 인프라를 잘 갈고 닦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 같으면 학창시절에 착실하게 기본기 훈련을 받아야 블록 쌓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의성은 축적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 크게 발현된다는 겁니다 문병로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기 주장도 변변하게 하지 못하고 한 번 시작한 일을 실적 내지 않고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은 구식 스타일 사람으로 간주되기 쉽다 이런 성향을 가진 직원이나 학생들 중에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화려하게 창의성의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다 고급의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기초 확립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어떤 분야에 꾸준하게 매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문화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윤병로 교수는 학생이 충분한 기초를 쌓도록 하는 것과 편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을 최고로 삼는 것은 양립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창의성은 성실함과 꾸준함의 결과물이다 문병로 교수의 주장입니다 토론은 기초가 있어야 말이 통하고 빌딩 블록을 주고받고 다른 이의 빌딩 블록 위에 자신의 것을 구축할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권태를 참아내면서 고통스러운 기초 확립의 시간을 견디는 성실함과 집요함을 필요한다 많은 창의적인 인재가 이런 지루하고 창의적이지 않은 듯한 과정을 견딘 결과로 만들어진다 토론은 반드시 기초 지식 위에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재는 성실함과 집요함을 필요한다는 것이죠 창의적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 분야를 킵이 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거둬야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치 만개하는 꽃처럼 문제의 해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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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